네 안녕하세요 배우 신민아 김선호입니다.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각자의 첫인상과 첫인상 저한테 사실 우리랑 신문화가 실제로 TV에 나오는 것 같아요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뻤고 진짜 뭐랄까 동네는요? 되게 예쁜 동네는 김선호씨의 첫인상은 굉장히 흰남이었고 생각보다 키도 크고 뭐야 진짜요? 누구 보조개가 더 깊은가요? 더 오른쪽이 더 깊은데 원래 한쪽이 더 깊은데 나도 오른쪽이 네 이게 무슨 사이인 건지 어우 사실은 아 무 뚝뚝하게 굴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갯마음 차차차 촬영 중 포항에서 맛있게 먹었던 음식 내가 다 모르지 않을 것 같아 내가 다 모르지 않을 것 같아 갈치찌개 갈치찌개 아 재는 요즘 나 듣기 싫어졌어 매일 아침 너의 문자의 눈을 뜯어 윤해진 신민아와 홍조식 김선호의 신콕은 몇 퍼센트 정도인가요? 둘 셋 일단 홍조식 뭐 싫어요? 싫어 그럼 저는 문화가 구십 구십정 팔팔팔팔팔팔팔 우유 넌 네 거 있는 네 거 아닌 네 거 같은 나 때론 친구 같다는 말이 되니 요즘 난 듣기 싫어졌어 제마의 조사차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려요 만사부 엘리브 사랑입니다 엘리브 사랑입니다 자꾸 뒤로 빼지 말고 사랑한단 말이야 엘리브 사랑